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떤 맛이야? 전 부드러운데 맛까면 바삭바삭해 저쪽급의 일푼 요리 스파게티를 언제 다 먹었어? 황금 하나 먹자 치킨이 한국 치킨보다 맛있어? 되게 맛있지 어떻게 맛있어? 약발을 쏙갈봐 뭐라고? 약발을 쏙갈봐 내가 사고 치는게 치약발을 쏙갈봐 치킨이 한국의 마찬가지로 누구로도 바퀴가 쌓여서 오늘은 또 하늘을 쏙쏙해 내일은 유스쿨쯤에 엄마 원숙이랑 등이 좀 사야해 다음날은 남쪽으로 바퀴가 쌓여서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이제 빵 많냐? 많지? 언니? 엄마? 아니, 너 줘. 네가 줘. 오, 야. 특별한 기술인데? 예스, how are you? 아, our girl. This is yours? 왜? 기분이 어때? 좋지? 물고기들 밑을 봐.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너무 신기해. 빵 먹어봐. 따뜻해. 엄마, 이거 봐. 너무 신기해. 안 신기해. 안 신기해. 찍어. 이거? 오케이. 어, 오케이. 맛있게 먹는다, 너. 무슨 맛이야? 여기 안에 들어간 게 뭐게 맞춰봐. 수프까지. 진정하다, 아까 reste야. 샤욱이 맛있어. 드디어. 드디어 눈을 보면 하얀 눈이 잘 몰아났어. 드디어 눈이 잘 흘렀. 그러나 감 brackets. 물이 잘 흘렀. 똑같은 눈이 잘 흘렀. 프랑스는 눈이 잘 흘렀. 이건 원래 있던 거야 치킨들 치킨들 또 다음 거는? 없어 다음 거는 치킨! 치킨을 만드는 거 치키캔 치킨댄스 실수하게 구워주세요 잘려?? 잘 자른다 소스 소스 저 많은 일하는 중 소스 그냥 다 입에다 넣어 연습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수모어는 어떤 맛입니까 수모어가 아니라 뭔가 되게 고급진 그런 디저트 수모어는 원래 미스켓에다가 마시멜로만 넣어 놓잖아 근데 이거는 아예 따로 분리를 해놨잖아 근데 아이스크림 얹은 수모어가 좀 특이하긴 하다 그치? 아이스크림 얹은 수모어 근데 사이에다 끼운 게 아니야 그건 대콤하겠어 약간 그냥 배 모양이 있잖아 분위기 좋다 진짜 야 파도도 안 치고 지금 되게 잔잔해 아니 파도도 별로 안 치고 되게 잔잔해 벌써 나 157개야 사진 그래? 이거 봐 그만하고 빨리 아이스크림 먹고 그럼 이거 좀 봐 내가 먹을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왜 싫은데? 왜 싫은데? 왜 싫은데? 배불러고 좋은데? 배불러고 좋은데? 이 자리 도구 되게 잤어 라고 말해야지 말해 옷이 심해 빨리 집에 가서 자 자усов zal1cm 1천2cm 외국수 감지 많이 부족해진 재료 공부해보는 2천2cm 3천2cm 5천2cm 5천3cm 다음날